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텃밭, 보통 농부들이 묘목을 심고 갑자기 용어가 안 떠오르네요. 잡초들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제 화분에다가 묘목을 심고 나서도 이렇게 해요. 그런 이유는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고 여기도 잡초가 많이 날아다니거든요. 날아와서 다시 생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얘를 이제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으면 아주 쉽게 잘 잘려요. 잘 잘린다고 해놓고 잘 안 잘려요. 그냥 할때는 쉬운데 이것도 찍으려니까 그냥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요. 용어걸 심고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세워주고요. 여기가 이렇게 접목 부위에 테이프가 접목 테이프가 붙어있었어요. 이거 다 뜯어야 돼요. 안 뜯으면 이게 끊어져요. 끊어져서 자라다가 보면 구멍 나가지고 막 부러져서 죽어요. 나무가. 사실 배달될 때도 그렇게 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작년 4월에 산 보라색 신종 그거가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묻는데 지금 끈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아직 텃밭 주인이 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지난 여름에 쓰던 끈이 다 떨어졌나요? 그래서 지금 철사로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감사합니다. 흔들려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수분 증발을 빠르지 않아서 이렇게 잘 자랄 거예요. 21년도 10월, 11월 이때 묘목을 몇 그루 샀었고 근데 그때 그 당시 그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봄이 돼도 계속 모르다가 결국 잎사귀가 안 난 은행은 죽었고요. 단풍은 작년에 예쁘게 잘 자라주었고요. 둘 다 2천 원짜리 묘목이었지만 지금은 단풍 나무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그 옥상이든 아니면 1층이든 어떤 텃밭같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주인은 아니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화분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플라스틱 플라스틱 화분은 햇빛에는 이렇게 하다보면 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일 저렴하니까 샀고요. 이거는 고무 화분인데 저거 보다 저거 플라스틱 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저렴해요. 굉장히 오래간다고 했고 햇빛에도 강하니까 이걸로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서 잘 크는 게 뭐냐면 연사농 자사농 뭐 그리고 흰색으로 된 그거 그 철축 잘 자라고요. 그리고 블랙로즈 동백 서양 동백 향 동백 그냥 일반 동백 동백도 잘 베란다에서 잘 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묘목으로 자면 싸잖아요. 한번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묘목을 처음에는 이렇게 소주 탄 저는 지금 있는 게 소주여서 소주 탄 물에 담가 놨다가 준비해서 그리고 화분에다 옮길 때는 세척마사토를 하고요. 저는 예전에 세척마사토가 아닌 걸로 했을 때 보면은 그 물이 다 나와요. 그 농물이 아니라 그 흙탕물 그래서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좋아요. 아니면 그걸 닦으시면 되는데 그 고생 안 하고도 세척마사토 그다지 안 비싸니까 세척마사토를 밑에 깔거나 좀 가볍게 하려면 난석을 까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까시고 그 다음에 상토 저는 뭐 다양한 걸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지금 21년도 22년도 그 두 해 동안 켜본 것들이 굉장히 잘 자랐기 때문에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걱정되시면 저 저따라 하나 해보고 똑같은 걸 두 개 사서 하나는 본인 의도대로 아니면 또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것에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오늘 여섯 개 그러니까 라핀체리 둘 그 다음에 러시안 파로체리 하나 그 다음에 캔벨 포도 그 다음에 산딸나무 그 다음에 단성류 이렇게 해서 여섯 굴을 했습니다. 근데 단성류 캔벨 산딸은 산목 산목 산목된 묘목이고요. 지금 체리 세 개는 접목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섯 개 다 했네요. 감사합니다.